소킬레, 사랑하는 사람을 지구 끝이라도 찾아간답니다. 경찰 가수 현동은 씨가 부릅니다. 얼마나 소킬레.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럼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나. 좋아하는 데 적당이 있나. 사랑은 누구나. 예를 들을 것도. 각본도 없는 드라마 샤라. 난 내가 얼마나 얼마나 좋길래. 너의 가슴을 옮기고 싶겠니. 그녀들어 내 마음 몰라준다면.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.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.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나. 좋아하는 데 적당이 있나. 사랑은 누구나. 예를 들을 것도. 각본도 없는 드라마 샤라. 나의 가슴을 옮기고 싶겠니. 나의 가슴을 옮기고 싶겠니. 난 내가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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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길래. 너의 가슴에 옮기고 싶겠니. 그런 데도 내 마음 몰라준다면.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. 사랑을 옮기고 싶다. 감사합니다.